법적으로 사용자 대 노동자, 고용인 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비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최근에 급증한 직종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면서도 또 실제로 우리가 아까 비임금 노동자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몬그라스가 소에 방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몰랐지만 소한테 먹인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방귀랑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소가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낄 때마다 메탄가스가 대량 발생하는데요 이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호팀 시도 자체가 되새긴 동물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이런 정보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비임금 노동자를 아시나요? 입니다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 네 맞습니다 지난주 내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요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이야기도 나오면서 전사회적으로 노동 관련 이슈가 회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임금이란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인데요 일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않은 노동자라고 하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보통 치킨집 사장님을 떠올리시면 좀 생각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라고도 불리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비임금 노동자에 해당하고요 또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고 그리고 예술가나 프리랜서처럼 법인에 고용되지 않으면서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한다거나 서비스의 대가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비임금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 대 노동자 고용인 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상호 합의된 계약에 따라서 서비스 대가를 주고 받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듯이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임금 노동자라고 부르고요 비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최근에 급증한 직종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글이나 다음 같은 검색 포털 유튜브 이런 데도 각종 SNS 이런 데가 다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할 때도 우리가 앱을 사용하잖아요 이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나 배달을 해 주시는 분이나 운전을 대신 해 주시는 분들도 분들은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 배땡의 민족이나 카카오 땡이 고용된 게 아니라 그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내면서 그 일하는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네 배땡의 민족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쨌거나 최근에 배달 앱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또 분류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밖에도 사업자와 개인 간 고용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있는데요 뭐 하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정수기나 비데를 리스해서 쓸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대여 기계를 이제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사를 할 때 인터넷이나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는 기사분들 그분들도 다 특수고용직입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유니폼을 다들 입고 오시는데 근데 정작 그 직원은 또 아니라는 당연하죠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뵐 수 있는 분들인데 아까부터 이제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던 점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고용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주법에 따라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이고요 그렇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이나 노동 환경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거나 그리고 고용인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네 그런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인데 비임금 노동자들에겐 그런 근로계약서라는 장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기 힘들다 네 그렇죠 네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면서도 또 실제로 우리가 아까 비임금 노동자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실직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실업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 아 이런 부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있죠 네 어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자분들은 가게 문을 많이 닫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안전망 강화 분야 중에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마련한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임금 노동자도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먼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네 참고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네 특수고용직에 대한 개정안을 연 내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영업자분들 또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계획이 나오는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지만 그 외에 말씀드린 비임금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수는 6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취업자 중에 22.8%를 차지합니다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네 취업자 중에 취업자 5명 중에 1명이 비임금 노동자인 건데요 업종불러는 퀵서비스와 물품 배달이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최근 5년간 그런데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타 자영업자였습니다 최근 5년간 162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그 5년간 늘어난 총 비임금 노동자 수가 213만 명인데 이것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기타 자영업자였습니다 기타 자영업자라고 하면 기타라는 건 우리가 정해놓은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분들이 되는 건데 시대가 참 빠르게 바뀌어가고 사회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법적인 분류는 그 속도를 못 따라다 보니까 기타로 다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 기타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묶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정부에서 A라는 계층을 지원하려면 그 지원 근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A라는 계층을 측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실태조사도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 수준이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사가 또 심각한 문제는 이 기타 속에 감춰진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연간 평균 수준이 연간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한 달에 90만 원도 안 되는 셈인데요 참고로 같은 기간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29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 평균의 함정에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임금 수준도 훨씬 낮고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혜연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지도 않은 데다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어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기존 업종 분류로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침이 업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계속해서 네 그게 한계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대상 업종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요건이 업종 중심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개정안을 내고 이걸 또 통과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씩 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간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국세청에 매년 소득층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거기에 따라 정하면 되니까 앞서 말했던 과정들이 좀 필요가 없고 단축되겠습니다 네 요건 좀 참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참고를 하겠죠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여기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방귀 줄이는 사료입니다 사료는 가축들이 먹는 건데요 네네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좀 좋아하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접인 버거킹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좀 이제 특이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햄버거에는 패티라고 하죠 고기 네 그게 들어가는데 그 소고기에 쓰이는 그 소 있지 않습니까 소의 방귀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먹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레몬그라스라는 허브입니다 소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레몬그라스가 소의 방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몰랐지만 소한테 먹인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방귀랑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방귀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고 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가 이제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낄 때마다 메탄가스가 대량 발생하는데요 이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구의 기온이 점차 올라간다는 건데요 지구가 점점 이렇게 데워지는 이유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지구가 열을 내뿜으면 이걸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야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을 이렇게 둘러싸서 막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열이 배출되지 못하는 온실효과 현상이 생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빙화도 높고 있고 해수면 상승하고 생태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입니다 그 대기량 중에 메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산화탄소의 수백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그 적외선 차단율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7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적은 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탄은 원래 자연에서도 배출이 되지만 지금까지 그 정도의 양은 지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이었고요 그런데 18세기부터 갑자기 메탄의 대기 농도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8세기에 산호혁명이 있었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대기 중에 메탄 발생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원인이 되새김 동물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냅돈 트림과 방귀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석탄과 천양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엄청난 양이 지금 발생하고 지구온난화의 주 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얼핏 봤습니다 이게 어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인가요?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소방귀 저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로 레몬그라스를 먹이기로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건 그들의 주장에 따른 건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메탄가스를 33%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버거킹이 지난주부터 소고기를 공급해주는 그 농장에서 일부 농장에서 기르는 소들한테 먹이는 사료에 매일 100g씩 레몬그라스를 첨가한다고 하는데요 버거킹 측에서는 이 실험이 상당히 성공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네 이들의 시도가 패스트푸드 업계와 그 소들을 기르는 농장들을 동참으로 이겨진다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가 방귀를 덜 끼기 위해서 메탄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글쎄요 획기적인 시도일 수는 있겠는데 실질적인 효과로 돌아올지는 의무이긴 합니다만 네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 많이 황당하고 좀 웃기기도 했는데 네 웃겨요 네 소들의 식습관을 조절해서 기후변화를 늦춘다는 발상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육하는 소의 마리수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소를 기르는 과정에서도 많은 메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소를 운반하고 패티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소들의 식단이 아니라 인간들의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데 끝까지 소고기 패티를 포기하지 못하는 기업의 의지도 참 끈질기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은 사실 이 가스 줄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긴 합니다 어쨌거나 뭐 채소나 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가면 건강이 좋긴 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채소는 뭐 그 버거킹의 시도 자체가 그 돼새김 동물이 배출하는 그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이런 정보를 좀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소방기저감 캠페인을 보면서 꼭 닮은 정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카본프리 알랜드 그 비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차 보급입니다 그 제주도 내에서 그 전기차를 37만 7천대까지 이제 늘리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매연을 내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결국 자동차 총량을 줄이는 대책은 거의 정량하고 아 전기차 자체만 늘리겠다는 생각이 마치 그 사육하는 소 마리수는 줄이지 않고 네 반기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이제 막겠다는 그런 발상하고 어디인지 모르게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카본프리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네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화석연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네요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동차 뒤에 보면 그 배기가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방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버거킹의 시도가 신선하긴 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조 기자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다 문제네요 보니까 자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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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